경북소방본부는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달집 태우기와 쥐불놀이 등 불과 관련한 여러 행사가 예정돼 있어 소방공무원 5,400여 명과 900여 대의 장비, 의용소방대원 1만여 명이 24시간 출동 태세를 갖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도, 청도천 둔치와 포항, 형산강 둔치 같은 행사장에는 소방차 등을 최대한 가까이 배치하고 응급환자 발생에도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화재 취약지역을 감시하고 화재 예방 강화지구는 예방순찰도 실시합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경북에서는 정월 대보름에 5건의 산불로 414헥타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